아 맞아! 아 나 그거 안하고 있었네 아 이거 하도 극딜 받느라고 그거 안하고 있었네 텐가 이벤트 아 극딜 존나 받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어우 나도 극딜을 하도맞으니까 정신 못차려가지고 텐가 이벤트를 안하고있어 자 이벤트 할게 여러분들 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채팅 치세요 구독자 아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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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구독자만 이렇게 극딜 먹으시고 텐가이에서 광고 후원이라도 오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되면 친구 줘야겠다 되면 친구 줘야겠다 저런 사람이 제일 먼저 뜯자마자 제일 빛의 속도로 씁니다 자 친구를 줘야겠다는건 본인의 포장이구요 자 마감합니다 당첨자는 아이유야 아이유야 조야 포장세로함 예 포장세로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드릴까요 양도하시겠습니까 드릴까요 양도하시겠습니까 양보합니다 이걸 왜 양보해 아이 부끄러워하지마 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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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너도 양보야 양보 나가리고 다시 그렇지 디아저벗다 당연히 봤겠죠 뭐 디아저벗다님은 어 디아저벗다님 당연히 봤겠지 뭐 자 축하합니다 배우시리즈 아니면 안쓰 자 커피귀조 커피귀조 존나 축하합니다 존나 축하합니다 예 오지게 축하해요 오지게 축하합니다 예 잘 쓰시구요 잘 쓰시고 후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귀조 고객님 카톡으로 본인 집주소랑 이런거 보내세요 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친구를 준다거나 이런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쓰시겠죠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그 얼핏 들은건데 음 제가 들은건데 일회용이 아니래요 더 쓸 수 있대 오지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후 р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